합격으로 통하는 ncs 면접 전략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전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접 프로세스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2019년 상반기에 나온 내용들인데 연 2회에서 연 1회 뭐 이렇게 바뀐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두 번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조만간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니까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채용형 인턴제 도입해서 전환하는 지금은 임용기간을 거쳐선데 이게 전환직 인턴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건 아니고 가장 지원자들이 우려하는 거죠 인공지능 평가 모델 도입 이러면 어떡하나 난리 났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자 하나씩 얘기합시다 두 번 나눠서 뽑을 거 한 번에 몰아서 뽑아도 똑같아요 단지 여러분의 부담이 좀 커지죠 1년에 두 번 시험 보는 거하고 한 번 보는 거의 차이겠죠 그리고 정규직 전환 퍼센테이지의 문제이지 사실상 크게 바뀐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턴 기간이 평가 기간이 되니까 좀 더 부담이 커지긴 하겠죠 인공지능이 알아서 기준 잡고 평가하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 면접이 도입된 기업들의 경우에도 보조 자료로 사용하고 있지 인공지능에게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신경 쓸 거 없다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자 면접 시험에 대한 얘기 보도록 할게요 5인 1조 조별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같은 조가 되는 게 중요하냐 중요하기는 한데 문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집단 토론 면접도 보고 인성 경험 면접도 봅니다 자 그 중에 경험 행동 중심이라는 게 뭐냐 경험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험을 물었다고 경험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영향과 인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럴 때 특히 외부 전문위원들이 많이 평가에 개입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의 경험은 정해져 있어요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인턴, 관외 프로젝트 특별한 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를 공단의 직무 역량, 직무 기술서에도 나와 있잖아 이거하고 연결하고 긍정적 생각과 습관 이게 뭡니까 가치관이에요 저는 부지런합니다 입증해야죠 왜 부지런해야 되는지 내가 부지런한 이유 그게 가치관이에요 부지런했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루하루가 나에 대한 평가이고 내가 발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떤 활동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냈다 이게 가치관 아니에요 그거 얘기예요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 들어갈 때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름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번호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번 지원자입니다 이건 알 수 있죠 이름 얘기하지 말라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쓱 앉아요 이건 무슨 예의 없는 짓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몇 번 지원자입니다 이 정도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경험을 솔직히 이게 문제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험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가치관을 얘기해야 되는데 정리된 가치관을 얘기 못하다 보니까 뭘 하냐면 자꾸 포장을 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배웠고 저것도 배웠고 뭘 자꾸 확대 해석하려고 하는데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뻔한 얘기로 보입니다 가치관을 너무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납득 안 되면 꼬리 질문을 합니다 왜 납득이 안 되냐고요 여러분이 상세히 얘기 안 했으니까 상세히 라는 얘기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행동의 핵심이 뭐냐고 핵심은 행동의 결과가 아니에요 가치관이지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열정에 대한 가치관 그게 핵심 아니에요 열정은 내 모든 것들을 매 순간 순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경험 얘기하면 그게 없으면 꼬리 물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고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이 솔직할 수 있는 건 정리가 돼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정리가 돼 있을 때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상세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까지는 상세히 얘기하셔도 돼요 이게 오히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상세지죠 그걸 제시 안 하면 주저리 주저리 얘기해요 그럼 평가하는 사람도 번거로워집니다 토론 면접 보도록 할게요 면접관은 두 사람 투입됩니다 면접관들은 시작하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별 얘기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개입 안 해요 누가 뭐 하라 그래서 그런 얘기도 안 하기 때문에 뭘 하다가 자꾸 면접관 볼 필요 없어요 면접관도 여러분이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로 볼 수도 있죠 20분간 주제 읽고 정리할 시간 줍니다 A4 용지 나눠지니까 거기에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메모지를 대본처럼 보고 읽지 하기가 대본도 보고 읽으면 연기 못하는 거죠 보고 읽는 게 아니에요 간략하게 정리해서 참고하라는 거죠 그리고 면접실에서 5분간 팀원들과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토론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30분간 자유롭게 토론하되 10분 전, 3분 전에 10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 면접을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각자 알아서 자기 얘기하고 이게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특히 위험한 게 뭐냐면 아나 무인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많이 발표를 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면요 상대 배려 안 해요 그냥 계속 자기 얘기만 합니다 상대 얘기한 거를 비판해서라도 자기 얘기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끌고 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하라고 주로 많이 권하냐면 이렇게 토론을 이끌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럼 그 제안에 대해서 보통은 동의해요 1단계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각자 아는 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2단계에서 각자 자기 의견 제시하고 3단계에서 그 의견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조율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 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죠 그럼 1단계 끝나면 누가 정리할까요? 제안한 사람, 2단계 끝나면 제안한 사람이 3단계 끝나면 역시 제안한 사람이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버리면 어필하기 딱 좋잖아요 돌아가면서 의견 제시하고 보완하고 합의점 도출하는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 방식대로 해도 되긴 한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 이끌어갈지 제안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선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앞에 면접관이 있으면 이렇게 반원으로 앉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저기 면접관이 보고 있어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네 그 어색한 것 때문이라도 시선 연습은 꼭 하셔야 돼요 모의 면접을 하지 않으면 이 포지션에서는 토론 면접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토론 자료가 따로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각종 그래프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만 보고 얘기해도 되지 않냐 다 본 건데 여러 번만 보나요? 다 보지 이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전에 자료 조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아예 모르는 거다 그러면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여기 있는 것만 발표하는 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자료고 면접관들도 알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발표할 생각을 해야지 이 자료에 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미리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웹진, 뉴스, 감사회의로 이런 거 보면 대충 파악할 수 있는 주제들이 조금 이따가 주제는 더 보여드릴 텐데 예상지 못한 게 나왔다 아예 모른다 아니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토론 가능해요 거기에 본인 의견을 둬야 된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면 창이 그렇죠 창이 5 거대مل 막 אח sistema 걸체 드ily 학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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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